안녕하십니까 고독한 낭독회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어두운 숲길을 단태와 함께 걸었다 라는 책 준비했습니다 단태의 신곡은 낭독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 단태의 신곡 속 여정을 차용해서 마치 인생의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듯 흔들리는 삶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느낌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 건지 잘 가고 있는 건지 어느 순간에 낯설고 공허한 느낌이 드는 순간들이 있죠 이 책은 미국의 유명한 라이프 코치이자 사회과학자인 저자가 이런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혼란 공허함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신곡에서 단태가 어두운 숲길을 걸었을 때 느낀 불안과 혼란처럼 우리들이 겪는 불안과 혼란은 자기의 내면의 진짜 감정과 본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책에서는 마음속의 깊은 곳에 있는 자신과 자신의 본성과 마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하죠 단태의 여정을 채용해서 나다운 삶을 위한 여정을 담은 채 어두운 숲길을 단태와 함께 걸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어두운 숲속을 단태와 함께 걸었다 우리를 푹 빠져들게 만드는 수많은 모험 이야기처럼 단태의 신공 역시 인생의 어느 순간, 어떤 길을 가던 중간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삶의 어느 순간에 고등길에서 벗어나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두운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네 어떻게 그 숲에 가게 되었는지, 고등길에 벗어났을 때 무얼 하고 있었는지, 고등길에 벗어나 얼마나 멀리 왔는지 알 수는 없다 모든 정보가 안개처럼 흐릿한 것이다 단태가 분명히 알 수 있었던 유일한 사실은 자신이 홀로 정취 없이 헤매고 있다는 점이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자신이 잘못된 길로 돌아섰다는 느낌, 인생을 망쳤다는 느낌이 돌연 밀려올 때가 있다 몇 년 동안 지속해온 직장생활, 인간관계, 현재 상황 등 모든 것이 불현듯 낯설게 느껴진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도 모른 채 모든 것들이 안개처럼 흐릿하고 막막하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 집을 떠나 대학을 가게 되었을 때, 회사 책상에 앉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모두 퇴근하고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람과 죽도록 싸웠을 때 문득 공허한 순간이 찾아온다 우리는 그 텅 빈 순간을 응시하며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들은 내게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하다 나는 뭐라고 설명할지 가늠조차 안 되는 불안과 불만에 휩싸인 고객들과 마주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곤 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저도 제 목적의식이 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열정을 따라 살라고 하는데 제 열정이 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가족에게 헌신하며 제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모든 게 부질없이 느껴져요 가끔은 만성적인 우울증이나 깊은 마음의 병을 앓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저 길을 잃은 것 뿐이다 우리의 감정이 이런 식으로 막다른 곳에 치닫는 가장 흔한 이유는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회 문화를 통해 좋은 사람이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학습하고 그대로 행동한다 그리고 그런 행위가 보상해주는 것들을 기대하곤 한다 행복, 건강, 번역, 진정한 사랑, 견고한 자존심 하나 이 등식의 균형은 쉽게 무너지고 만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다 했는데 좋은 감정이 들지 않을 때도 있다 마음이 복잡해지면서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건 아닌지 올바른 방식으로 하지 않은 건 아닌지 걱정하곤 한다 하지만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으려 애쓰면 애쓸수록 행복은 점점 아득하게 느껴진다 어두운 숲속으로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도 수없이 만나보았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잃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내과의사인 짐은 환자들을 진료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지친 나머지 마침내 병원문을 닫게 잃을 얻다 잡지사 기자인 에블린은 집에서는 엄청난 독서광이었지만 직장에서는 점점 무기력해졌다 그리고 나중엔 단순한 문장으로 된 글 한 문단조차 정리하기가 힘들어했다 네 명의 자녀를 둔 헌신적인 어머니였던 포레는 부모들과 약속해 아이들끼리 놀게 하는 날이나 학교 행사 등을 자꾸 잊어버리기 시작했다 점점 그 횟수가 잦아지면서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사람이 되었다 결국은 가족은 겁먹은 말들처럼 그녀의 눈치만 보며 살게 되었다 자, 내가 방금 말한 이들 중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안개 자욱한 볼모지로 너무 멀리 나왔을 뿐이다 나는 이 모호하고 흐릿한 용토를 잘 알고 있다 나도 그 어두운 과오의 숲에 수없이 가보았다 어릴 적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지침은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자였다 독실한 모르몽교 집안에서 자란 나는 종교의 모든 규율에 엄격하게 복종했고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하버드대학교에 입학했다 당시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동의한다는 믿음을 주었다 즉, 집에서는 독실한 모르몽교인 척했고 학교에서는 이성적인 무신론자인 척했다 그리고 이 완벽한 전략은 어디서나 통했다 내가 꼼짝할 수 없게 되기 전까진 말이다 어느 날 나는 말 그대로 온몸을 꼼짝하지 못했다 한창 성숙한 나인 18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연부조직 통증이 온몸을 덮쳐온 것이다 정신적으로는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먹어대기 시작했다 나는 자제력을 잃었고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다 자살 직전까지 가기도 했던 난 결국 학교를 휴학해야 했다 내 삶을 돌아볼 때마다 수많은 고객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혼란과 절망에 형언할 수 없이 감사한 마음이 든다 그 혼란과 절망감은 우리의 내적 체계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두운 과오의 숲 중후군 어쩌면 당신도 진실의 길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접어든 경험이 있을 것이다 처음엔 그 결과로 생겨난 고통이 너무나도 미미해서 잘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한다 하지만 무한정 경로를 이탈할 순 없다 잘못된 길로 들어설수록 고통은 점점 극심해지기 때문이다 경로를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나는 이런 증상들을 어두운 과오의 숲 중후군 어두운 과오의 숲 중후군 이라 부른다 거듭 말하지만 이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본능의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를 자극하는 방식인 셈이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려 찾아온 진실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이 재밌다는 말은 아니다 이번 장에서는 과오의 숲 중후군이 보이는 증상들에 관해 여러분께 이야기하고자 한다 점점 읽어나가면서 자신은 어떤 증상을 경험했는지 한번 떠올려보자 첫 번째 목적의식의 결여 사람들이 나를 인생 코치로 고용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목적의식을 갖고 싶기 때문이다 세상엔 실제로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대다수는 사는 게 의미 없다고 말한다 이들은 성경의 전도서 한 구조를 한탄 섞인 목소리로 읊어대곤 한다 나는 태양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았는데 호라 이 모든 것은 허무효 바람을 잡는 일이다 코엘렛 1절 14절 요약하자면 인생은 고통이다 결국 모두 죽는다 이 무슨 거지 같은 삶인가 라는 것이다 이렇듯 진정한 목적의식 없이는 우리는 매일같이 겪는 고단함에 가치를 부여하기가 어렵다 현대의 서구 문화권 사람들은 무언가를 성취함으로써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그 무언가는 정확히 무엇일까 이는 가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언젠가 상담했던 한 여성은 수많은 사람을 고소하고 모든 것을 다이아몬드로 치장하고 하다못해 쓰레기통까지 보석으로 장식하는 것이 목적이는 삶이라고 믿었다 또 어떠한 고객은 목적이 있는 삶이란 전기도 들어오지 않은 외딴 오두막에서 나뭇잎을 휴지삼아 사용하며 사는 것이라 확신했다 근사한 자기 사무실을 갖는 것이 목적이 있는 삶이라 여기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되거나 열대우림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 혹은 반려동물인 햄스터의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목적의식과 결부시키는 이들도 있다 이 중 어떤 포부는 진정한 목적의식과 실제로 일치하기도 한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한 길을 가고 싶은 내적 충동을 강하게 느낄 것이다 그 길을 가는 내내 충만하고 기쁠 것이며 결국 그 일을 아주 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행위들이 단지 다른 사람이 정의한 목적의식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라면 짙은 안개 속에 들어갈 준비를 단단히 해야만 한다 엉뚱한 니들과 어울리고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기커녕 머리 감을 힘조차 없어질 것이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른다 삶은 당연히 끔찍한 거 아니야 지금까지 한 번도 원하는 걸 얻은 적이 없으니까 만약에 당신이 그렇다면 내 주변의 사회적으로 이상적으로 목표를 성취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 이렇게 말하는 이들을 만나게 해주고 싶다 세상이 우러러보는 자리가 있는 그곳에 가면 기분이 나아질 줄 알았죠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올라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없더라고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보였죠 한 고객은 이런 말도 했다 그래서 올림픽 금메달도 땄어요 단상에 올라 메달을 받는데 이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나 지금 뭐하고 있는 걸까 끔찍하고 공포스러웠어요 마치 죽음처럼요 이전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최악의 감정이었죠 평생 열심히 책을 쓴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일생을 바쳐 노력해서 뉴욕타임즈 선중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른 책을 썼어요 정말 행복했죠 딱 10분 동안요 삶의 목적을 상실한 것 같은 기분은 사회가 규정한 목표를 성취했다고 해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 감정은 진정으로 충만함을 느끼는 목표를 추구하기 전까지 다시 말해 온전함에 이루는 길로 들어서기 전까지 성가신 파리떼처럼 머릿속에 끝없이 윙윙 설령 목적 의식을 상실한 감정이 징징되며 우리를 괴롭히지 않다고 해도 우리의 무의식은 마음속의 거대한 야수를 일깨워 당신의 감정을 흔들고야만다 두 번째 정신적인 고통 신곡에서는 컴컴한 과오의 숲에서 길을 잇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듯 사나운 육식 동물이 단태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처음엔 날렵한 표범이 나타나고 다음엔 굶주린 사자가 나타난다 공포에 질린 단태는 이렇게 말한다 공기마저 부르르 떠는 듯 보이는구나 그 다음 가세한 늑대를 본 단태는 비통한 절망감에 빠져 모든 희망을 잃고 주저앉고 만다 공궁함, 공포, 좌절, 어두운 과오의 숲을 정처 없이 헤맬 때 당신에게 달려들지도 모르는 감정들인 것이다 진실에서 한 걸음 멀어질수록 탐욕과 불안, 초조함이 찾아온다 경로를 바로잡지 않으면 이 감정들은 거찾을 수 없이 커져 집착과 공포, 절망이 된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사나운 공격이 없었다면 18살 때 나를 그토록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자기 모순적 이상향을 지금까지 맹목적으로 추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온전함에 벗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나쁜 감정을 느낀다 이때 느끼는 감정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당신도, 나도, 불안과 우울을 향해 나아간다 어릴 땐 걷잡을 수 없는 적개심이 직장 동료나 가족 심지어 연락처 명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구잡이로 뻗치기도 한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반복적이고 집요하게 찾아올 때면 단태가 숲에서 만난 야수들을 떠올리며 감사도록 노력해보자 그 야수들이야말로 진실함으로 가는 길에서 멀어질 때마다 우리를 못살게 구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명상을 하고 주기적으로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아도 부정적인 감정들이 떨쳐지지 않는다면 지금의 당신은 온전함에서 멀어진 것이 분명하다 이 사실을 더 빨리 알아챌수록 더 잘 회복될 수 있다 컴컴한 과오의 숲에 오래 머물다 보면 실제로 몸까지 아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신체적 아픔 내가 18세부터 30대까지 병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건 어두운 과오의 숲에 벗어나는 길을 찾기 위해 내 몸이 애썼기 때문이라 믿는다 아침에 그 숲을 벗어났을 때 몸의 증상들은 약해지기 시작했다 물론 완벽히 온전함 속에 사는 사람도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몸이 망가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하지만 이제까지 내가 본 바에 따르면 내척으로 분열된 사람치고 건강 문제가 없는 경우는 드물었다 내게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두통부터 불치병에 이르기까지 온갖 신체적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하곤 한다 그들은 신체적인 건강과 온전함의 결호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선 거의 알지 못한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이야기는 헛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 허나 한 과학연구에 따르면 진실과 조화를 이루는 삶과 건강한 삶 사이인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 의학 분야 중 심리신경 면역학이란 분야가 있다 거짓말을 하거나 비밀을 품고 있을 때 생긴 스트레스 등 심적인 스트레스가 신체적 질병에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다 이 분야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거짓말이나 비밀 유지 등이 심박률과 혈압을 올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며 나쁜 콜레스테롤과 당수치를 높인다고 말한다 가령 HIV에 걸린 동성애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성 정체성을 더 많이 감추는 사람일수록 병이 더 빠르게 진행되었다 은폐의 정도와 면역 상태 사이 용량 반응 관계를 살펴보면 은폐율이 높을수록 질병 및 사망률이 증가한다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라는 말은 언뜻 호의적으로 들리지만 자신의 진짜 정체성과 떨어져 산다면 말 그대로 죽음을 재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온전함 속에 사는 사람 또한 신체적인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는다 비밀이나 거짓말 진실과 동떨어진 삶과 상관없이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은 무수하게 많다 하지만 진실에서 동떨어진 전제를 하거나 선택을 할 때 발작에서부터 폐렴해르기까지 온갖 신체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몸이 아프거나 약하거나 사고를 자주 당한다면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어두운 숲에서 길을 잃었다고 네 번째 인간 관계에서 끊임없이 실패함 이 경우는 아주 단순하다 진실한 길을 가지 않으면 진실한 사람을 못 만나는 것이다 종종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 공간에 가고 충만함을 주지 않는 기술을 배우고 잘못된 듯 보이는 가치관과 관습을 수용한다 이런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그 일을 좋아하거나 힘들지만 그렇지 않는 척하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그런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가식적이라고 할 수 있다 꾸며낸 성격으로 거짓된 관계만 만들고 있다 어느 부유하고 아름다운 유명인사였던 한 고객은 화려한 파티를 참석한 뒤에 내게 이렇게 말해였다 내 위선에 정말 지쳤어요 늘 단절감과 외로움을 느낀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온전함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견디는 사람들과 있다 보면 뭔가 덫에 걸린 듯한 감정은 배가 되기 마련이다 어두운 과외 숲에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 또한 잘못 들어선 길에서 헤매는 중이라면 그 인간관계는 약거나 해롭거나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맺어진 우정, 사랑, 가족관계는 오해나 감정의 상처가 만연해진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오래 끌다 보면 결국 균열이 오고 무너지는 때가 온다 무너진 자리엔 감정의 상처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가족관계나 친구관계 혹은 연인관계에서 늘 기운이 빠진다거나 뭔가 이용당한다는 기분이 든다면 그 관계는 어두운 과외 숲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길을 잃은 사람들끼린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행복으로 가는 길을 갈 수가 없다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그 무엇으로 가는 길은 온전함의 길인 것이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길을 대신 찾아줄 수도 만들어 줄 수도 없다 허나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은 어떤 상황이든지 자신의 길을 찾아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 다섯 번째, 모든 일에 실패할 때 진정한 자아는 진정한 삶의 방식에만 지대한 관심을 쏟고 다른 일엔 눈꽃만큼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일을 할 때 재능과 열정은 피곤해지던 인턴처럼 멈추고 만다 그러면 모든 일이 마치 독이 된 음식처럼 불쾌하게 느껴지고 결국엔 몸 마저 약하게 만든다 내게 상담을 청한 이들 중에는 무언가를 만드는 걸 좋아해서 엔지니어가 된 사람 배움을 좋아해서 학문의 길로 들어선 사람 글쓰기를 좋아해서 기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일하다 시간이 흘러 관리직이나 경영직으로 승진한 후부턴 원치 않은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온전함의 길에선 멀어지고 몸과 마음이 장렬하게 소진될 수밖에 없다 재능 많은 작가인 에드거의 사례를 살펴보자 에드거는 출판업계에서 승승장구하다 한 유명 잡지사의 편집장 자리까지 올랐다 그런데 편집장이 된 후부터 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한 번 마쳤다 하면 포금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아들었다 어느 날 아침 상담차 에드거의 사무실로 찾아간 난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가 책상 옆에 버젓이 세우던 와인 셀러로 가더니 와인을 꺼내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닌가 결국 그는 1년이 채 안 되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숲 관리인인 클로에도 마찬가지였다 자기를 무척 사랑했던 클로에는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리란 생각에 정치에 뛰어들게 되었는데 지역시의원으로 당선된 그녀는 기이하게도 위원회의가 있을 때마다 졸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클로에를 두고 수근거리게 되었고 결국 그녀 또한 재선되지 못하였다 흔히 우리들은 성공이란 사회적으로 신분이 상승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에드거나 클로에 같은 이들이 왜 갑자기 추락하고 자멸하는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이 설명할 수 없는 실패가 완벽하게 이해된다 에드거가 사랑했던 건 문학이지 잡지사 경영이 아니었다 클로에가 좋아한 건 숲이었지 사무실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열망하는 일과 동떨어진 곳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을 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그 일을 싫어한다는 사실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이 세상에 생기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온전함을 추구하는 여정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자신의 본성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자신과 잘 맞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일을 진심으로 원하는지 어떤 일들을 멀리 밀어내는지 즉각 알아챌 수 있다 하지만 또 하나 진짜 자신에게 잘 맞는 일을 예민하게 알아채리는 감각은 사회적인 고정관념이 만들어낸 거짓 믿음 아래 깊숙이 묻혀 있다 이 진짜적인 충독을 계속 억누르다 보면 생기를 위해 꾸역꾸역 일만 하는 자신이 점점 좀비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어두운 과오의 숲 증후군을 앓고 있다면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며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그저 길을 잃었을 뿐이다 어디로 가야 할지 다음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뿐이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도움을 주려 한다 이 방법은 내게도 고객들에게도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며 지극히 단순한 방법이다 그저 어쩌다 길 잃었는지 솔직히 털어놓으면 된다 나는 18살 때 길을 잘못 들어섰다 늘 아프고 우울했으며 어쩌다 보니 양립할 수 없는 두 문화 사이에 끼어 살고 있었다 몇 달 후에 나는 천천히 불행의 뿌리까지 파고들었고 그곳에서 신체적 질병이나 우울함과는 상관없는 근본적인 깨달음에 도달했다 나는 진실을 모르고 살았구나 이 작은 깨달음은 자꾸 조용했으며 이상이 치유되는 느낌이었다 이런 현상은 항상 정의롭고 책임감 있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어긋난 길에서 헤매기를 멈추고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평가할 때 자아는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설령 단태처럼 무시무시한 곳에서 깨어났다고 해도 말이다 우리의 자아는 가장 단순한 진실을 말할 때 깨어난다 난 이곳이 싫어 내가 어쩌다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 어두운 숲에서 온전함 찾기 이 훈련은 어떤 곳에서 어쩌다 길을 잃었는지 간에 온전함의 길로 곧장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아래 몇 가지 간단한 문장들이 있다 이 문장들을 큰 소리로 읽어보자 친구에게 은밀하게 속삭여주고 일가를 방해하는 텔레마케터에게 큰 소리로 말해주자 한 문장 한 문장 읽을 때마다 그 말이 진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라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다 각 문장을 읽으면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느껴보자 자부심이 차오를 수도 있고 비판적인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움찔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장을 읽으며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조금 편안해지는가 호흡은 깊어졌는가 마음 깊은 곳 속에서 가슴에서 머리에서 사납게 싸우던 것들은 이내 잠잠해졌는가 이것만은 잊지 말자 다음에 무엇이 올지 걱정하지 말라 내 삶은 완벽하지 않아 나는 일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아 나는 슬퍼 나는 화가 나 나는 두려워 나는 편안하지 않아 나는 내 편인 사람들을 못 찾겠어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도움이 필요해 각 문장을 한 번 혹은 여러 번 읽으며 몸과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낀다면 이를 넘기지 말고 주목하자 이 약간의 편안함은 진실을 듣고 말했을 때 생기는 본능적인 반응이다 그 반응을 느낄 수 있다면 자우심을 가져도 좋다 세상엔 완벽한 것은 없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진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이다 이제 여러 조각으로 찢어진 자기 자신을 합치면 된다 용감하게 잘하고 있다 이제 당신은 온전함으로 가는 첫 걸음을 뗀 셈인 것이다 제 2곡 성공을 향한 필사적 몸부림 언젠가 소냐라는 친구가 내게 부부 생활이 잘 되지 않는 남성들을 위한 유용한 조언을 들려준 적이 있다 비결은 잘 되지 않을 때 더 열심히 하려고 들지 않는 거야 사실 이런 접근은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는 듯하다 우리 사이의 기본적인 전제는 무슨 일이든 더 열심히 해야 혼란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한다 내 고객들도 삶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무엇이든 더 열심히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일을 더 잘하려고 하고 외모를 더 잘 가꾸려고 하고 더 잘 먹으려 하는 등의 전반적으로 모든 걸 더 잘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는 마치 자동차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길을 잃었음을 깨닫고 가속 패드를 더 세게 받는 격이다 불확실한 상황을 더욱 위험하게 몰아간다는 얘기다 길이 잘못 들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속도를 낮추거나 잠시 안전한 곳으로 차를 세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상황을 파악한 뒤 다시 안전하게 올바른 경로를 찾아야 한다 바로 이 과정이 우리가 이전장에서 했던 문제에 답하는 과정인 것이다 어쩌다 캄캄하고 잘 모르는 곳에 있게 되었을 때 성급하게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더 열심히 애를 쓰는 경우가 많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런 방법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제는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열심히 하지 못했느냐가 아니다 지금 열심히 하는 그 일이 지금 당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목표와 동기가 자신의 마음속에 진실과 조화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신에게 독이 된 셈이다 그러한 목표와 동기는 우리를 진실의 길에서 멀리 떨어뜨리게 만드는 두 가지 억압에서 생겨난다 바로 트라우마와 사회화이다 여기서 말하는 트라우마는 전쟁이나 아동학대처럼 끔찍한 비극을 겪은 후 생기는 증상이 아니라 약점을 찔린 기분 어떤 일이 자신의 영향을 벗어났다는 생각이 느끼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말한다 부모님과 친구로부터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 또한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 개인적인 경제 상황이 나빠졌거나 격렬한 논쟁을 벌일 때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도 트라우마가 생긴다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흔한 반응은 똑같은 경험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련을 당하거나 직장에서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 사랑을 하지 않겠다거나 자신의 포부를 믿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런 잘못된 트라우마 대처 방식이 바로 사회화로 형성된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아는 것만 하는 것이다 시종일간 참고 견디거나 사랑하는 사람의 관심을 받기 위해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혼자 고민을 하기 위해 훌쩍 떠나버린다 그리고 전혀 기분이 나아지지 않는데도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한다 당신은 그 방법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음에도 오히려 더 기를 쓰고 그 일에 매달린다는 것이다 성공의 문제점 단테의 신곡에는 이 성공을 향한 몸부림과 관련하여 매우 적절한 은유가 있다 어느 컴컴한 과외 숲에서 길들었다는 걸 깨달은 단테는 우물한 암흑 속에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우뚝 서 있는 산을 보게 된다 자태가 아름답고 웅장한 그 산은 그는 기쁨의 산이라고 불러다 산은 어두운 숲에서 벗어날 완벽한 길처럼 보였기에 그는 극도로 고단한 몸을 이끌고 산을 오래라 했지만 결국 소용이 없었다 숲 속에 있었던 무시무시한 짐승들을 기억하는가 이렇게 계속해서 위협해오는 짐승들 때문에 우리의 주인공은 다시 땅으로 돌아가야 했다 여기서 나오는 기쁨의 산은 우리가 문화를 배우는 더 나아지기 위한 모든 방법에 상징한다 아마도 대부분 사람에게 이 산은 돈일 것이다 써도 써도 부족하지 않는 큰 돈 이 황금 맞는 주의의 토대 위에 아찔하게 아름다운 외모 번뜩이는 지성 완벽한 예술성이나 동화에 나올 법한 사랑 혹은 이 모든 것을 향한 욕망이 겹겹이 쌓이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기쁨의 산이 지닌 문제는 그 역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어두운 과외 숲의 일부라는 점이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더 나아지기 위해 산을 오르려면 엄청난 강도의 고된 노동이 필요하다 물론 조금씩 나아지는 듯 보인다 해도 그때마다의 불안과 우울 분노 등의 끔찍한 감정들이 엄습해온다 이 감정들은 우리의 노력을 좌절시키고 결심을 약하게 만들고 어두운 숲 가장 깊은 곳으로 물러나게 만든다 나도 이 기쁨의 산 기술을 몇 번 오른 적이 있었다 하지만 목표로 한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을 때조차 기분은 전혀 좋지가 않았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나는 인생 코치로 여러 사람을 상담하면서 기쁨의 산 정상 바로 코앞에 있는 듯 보이는 사람들을 아주 많이 봐왔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지속적인 만족감을 느낀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다 그 이유는 성공이 행복과 동일하다고 믿도록 세뇌되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여러 번 언급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말이다 학습된 욕망 심리학자들은 기쁨의 산을 오르는 행위를 사회적 비교이론으로 설명한다 이 사회적 비교이론의 요지는 행복을 자신이 느끼는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고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판단한다는 내용이다 많은 사람이 흔히 빠지는 어두운 과오의 숲은 사회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 믿음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아주 깊숙하게 형성된 것이다 오래전 중국의 여성들은 지나치게 작은 발을 유지해야 하는 전종 문화 속에 살았다 그녀들은 발을 꽁꽁 묶어서는 심하게 훼손할수록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다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 여성들은 비서로 염색한 옷을 입었다 하지만 비서로 염색한 옷은 피부괴양을 일으키고 가연성도 높았다 경쟁자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면 피부괴양 정도는 작은 데크라고 생각했던 건지 그들은 옷과 벽지나 대문에까지 비서를 발랐다 현대인들은 멋진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가장 순종적인 푸드를 키우기 위해 작은 구멍에 작은 공을 집어넣기 위해 말 그대로 죽도록 노력한다 야생의 동물들은 이런 무작위 행동에 에너지를 쏟지 않는다 물론 그들도 덜어는 먹이나 영역, 짝을 지키기 위해 경쟁하기도 한다 활동을 즐기기도 하고 경쟁 상대를 이긴 후에 기뻐하기도 한다 하지만 동물들은 자신의 먹이를 10억 배나 더 많이 모아두지 않는다 오직 인간만이 임의의 대상에 성취라는 가치를 부여하고 이내 평가하며 기쁨의 산을 오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타고난 성향이 아니라 문화적 학습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의 진정한 자아는 순수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 이 인간의 순수한 본성이란 누가 가장 옷을 잘 입었는지 가장 못 입었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지금 바로 여기 순전한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그들의 능력을 사랑한다 우리의 본성은 마음껏 뛰어노는 시간과 친구들과 사랑하는 이를 어루만지는 감초 햇빛, 물, 웃음 깊고 편안한 단잠을 사랑하는 것이다 노력의 문화 여러 사람이 공통적 가치를 공유할 때 음울한 숲 한가운데 기쁨의 산이 쏟아오른다 예를 들어 오늘날 미국에서 예전에 중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발을 10cm 크기가 되도록 동여맨다고 해서 사회적 지위는 높아지지 않는다 우리의 문화는 기쁨의 산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에 동의해야만 하는 구조이다 사회적 문화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본성 및 본성의 실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열망을 품고 기쁨의 산을 오르도록 조정하는 문화에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다 하여 진정한 욕망에 대해 전혀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다양한 문화적 상황에서 더 나아지려고 더 성공하려고 그 본성에서 멀어지는 것 뿐이다 약물 중독으로 오랜 세월 거리를 헤매고 다녔던 내 친구 레이는 이런 현상을 맹렬한 노력이라 불렀다 레이아는 수십 년 동안 마약을 구하려고 전정긍긍하며 다녔다 약물 중독을 극복하고 정신이 맑아진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도 어디에서나 노력하는 사람들이 보여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얻으려고 맹렬하게 달리고 있거든 여러 온라인 사전을 찾아보면 현대 영어에서 허스틀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다음 몇 가지 예시로 내가 의미로 정한 것이 아니라 사전적 의미임을 알아두길 바란다 허스틀, 용기, 자신감, 자기 결정권을 갖고 인생에서 원하는 길을 찾을 때까지 노력하고 해답을 찾기 위해 애쓰는 것 누군가를 재촉하여 특정 방향으로 이동하게 하는 것 누군가 어떤 일을 하도록 혹은 무언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거나 억압하는 것 매춘행위, 부정한 행위, 사기, 속임수 등으로 생기를 유지하는 것 이 한 단어에서 현대 서구 사회의 초상이 보인 듯하다 우리의 사회에서 성공의 정의는 모두의 노력과 관련이 있다 성공하려면 반드시 남들보다 우위에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자신감과 자기 결정권을 구체화해야 한다 둘째, 모듬 년에서 아주 빨라야 한다 셋째, 남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걸 하도록 강요해야 한다 넷째, 자기 자신을 팔아야 한다 다섯째, 사기를 치고 남을 속여야 한다 내 친구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기쁨의 산을 올랐다 이런 삶의 방식은 땅이나 금, 음식, 집 등을 획득하기에 대단히 효과적이다 효과가 너무 좋다 보니 지구 전체를 식민지 삼을 기수로 이런 삶의 방식을 맹신하는 사람이 있다 이 과정에서 그들 또는 우리는 철저히 짓밟지 못한 모든 이에게 노력의 가치를 전달했다 우리가 만든 사회적 훈련이나 교육은 모두 이런 문화적 관습의 산물인 셈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더 행복한 삶을 향해 오르기 위해서 노력의 대열에 동참하는 건 웬 다른 대안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자신이 진정한 본성을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확실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무슨 일이듯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노력인 것이다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예의바르게 구는 것도 노력이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려 아침하는 것도 노력이다 예배당에서 경건히 앉아 의식적으로 경건해지려고 애쓰는 것도 노력이다 타인에게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으려 일부러 좀 더 어리숙하게 행동하는 것도 노력이다 전문가처럼 보이고 싶어서 섹시해 보이고 싶어서 힙하게 보이고 부유하게 보이고 점잖게 보이고 싶어하는 것도 다 노력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노력하며 산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란 의미는 아니다 그저 사회화가 잘 되어 있고 문화와 기가 막힌 조화를 이루며 산다는 말이다 다만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본성과는 분리되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수만 가지의 자잘한 방법과 몇 가지의 굵직한 방법으로 학습되어버린 욕망만을 맹렬하게 추구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생각 연습을 하자 다르게 느껴보기 지난주에 했던 서너 가지 일을 생각해보자 양시질처럼 아주 사소한 일도 좋고 은행 강도지처럼 어마어마한 일도 좋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거나 앵무새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다는 등 어떤 대생을 위한 일도 괜찮다 이제 그 일들 중에 상대적으로 기쁘게 느껴졌던 일을 하나만 골라보자 다음은 그 일을 할 때 어떤 감정이었는지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떠올려보자 그 일을 하며 기대했던 대로 기분이 좋아지고 혹은 즐거웠던가 그 일을 시작하면서 진심으로 즐거웠는가 그 일을 마쳤을 때 모든 과정이 흡족했는가 지금 이 감정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자 자 이젠 지난주에 했던 일 중 그다지 설레지 않았던 일을 회상해보자 조진 일을 앞에 두었을 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어떤 감정이 들었는가 그 일을 하며 어떤 기분이었는가 우울하거나 피곤하거나 또는 혼란스럽거나 짜증이 난다거나 또 나아가 쥐가 산만해졌는가 지금 그 감정을 머릿속으로 회상해보자 이제는 이 두 가지 감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곰곰이 생각해보자 설령 두 감정 사이의 차이가 아주 적다고 해도 세심하게 한번 들여다보죠 온전함에서 우러나온 어떤 일을 하는 것과 문화적 맹렬함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 사이의 차이인 것이다 무시해야 한다고 배운 것들 위에 생각 연습에서 적은 두 가지 행동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떤 일을 할 때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일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일이 두렵고 무서워일 수도 있다 그것도 아니면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려고 애를 썼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쩌면 당연히 해야 한다는 문화적 규칙이 머릿속 깊숙이 각인이 되어 있어서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애초에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모든 사회적 관슴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온전하게 산다고 해서 문화적인 규범을 무시한 채 발가벗고 달리거나 음식을 훔치거나 매력적인 낯선 이에게 찝쩍거려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진정한 자아가 아는 행동과 거짓 자아가 아는 행동 사이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순전한 기쁨과 맹렬함 이 차이를 예리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온전함으로 가는 두 번째 단계로 진심으로 우러나온 생각과 행동을 하기 위한 전주곡 인세입니다 그러려면 어떤 일을 할 때 그 행동이 문화적 규범에 따른 것인지 진정한 본성에서 우러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이 시점에선 다른 조치 방법은 없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18살 때 엄청난 칠풍노도를 겪고 난 후에 나는 절대적인 진실이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혼란의 핵심은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는 데 있다고 생각했고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시작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가 나는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 답을 찾아야맸다 나는 침대에 누워 소크라테스 이전 시대 철학자들부터 정말 놀랍고도 지루한 책들을 읽고 또 읽었다 그러나 어떤 책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 책들은 여성이 뇌가 없고 탐욕스럽고 죄가 많고 야만스러운 암탉이라고 주장하는데 수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었다 엿따로 마침내 나는 칸트에 형언할 수 없이 지루한 걸작 순수 이성 비판을 읽게 되었다 그리고 참기 힘들 정도로 지루한 그 책은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의 마음이 공간과 시간 그리고 인간의 모든 경험으로 만들어진다고 믿었다 진리가 있다고 해도 인간은 자신의 주관적 인식의 필터를 거쳐 그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즉 누구도 절대 진리를 알 수가 없다 이런 칸트의 논리는 합리적이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역설적으로 느껴졌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것이 절대적 진리이며 여기엔 이 문장도 포함된다 마침내 나는 춥고 어두운 동굴에서 빠져나온 기분이었다 이는 내가 모든 문화적 신념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모르몽교에서 말하는 우주의 본질이 오를 수도 틀릴 수도 있다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누구의 말도 진리가 아닐 수 있다 이 얼마나 다행인가 모두가 자신의 관점으로 모든 걸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나는 누구도 믿지 않으면서 모두와 함께할 수 있는 것이다 노력 감지하기 자신의 진정한 본성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학습되어 매일 반복되는 행동이 있다면 이는 기쁨의 산을 노력하며 오르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당신들은 자신에게 완전히 솔직해질 수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다음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자 각 질문에 답한 다음에 잠시 시간을 갖고는 대답이 진심이었는지 생각해보자 거듭 말하지만 다른 것들은 할 필요가 없다 오직 진짜 상황에 반응하는 내면적 인식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질문 만나도 진심으로 즐겁지 않은 사람과 어울린 적이 있는가 그들은 누구인가 질문 질문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데 계속하는 일이 있는가 여러 개여도 상관없다 그 일을 생각해보자 질문 단지 누군가 화나게 할까봐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일까 두려워 억지로 하는 일이 있는가 질문 일상생활하면서 행복한 척하거나 어떤 일에 실제보다 더욱 흥미있는 척할 때가 있는가 있다면 어떤 분야에서 그렇게 하는가 예시 인간관계 직장생활 공간 등 질문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 혹은 진짜 의도를 숨긴 채 어떤 말을 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말이었는가 위에 질문에 내린 답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신이 언제 온전함에서 벗어나 사회문화적 목표 또는 기준을 향해 맹렬히 질주하는지 보일 것이다 물론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다 여기서는 뭔가 해야 할 것도 없다 다만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력하며 보내는지 살펴보자는 것이다 내 고객 중에서는 이 훈련을 통해 속박에서 벗어난 기분을 느낀 사람도 있었고 더러는 모욕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자신을 억압하며 억지로 했던 불쾌한 일들 감정을 속였던 부분 수치심이나 처벌의 위험에 굴복했던 순간들이 그들이 가장 고매하다고 믿었던 것이다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한 번도 진심으로 기쁘게 여기지 않았던 어머니 지적이고 조용한 일을 갈망하는 소방관 훈련 받는 일상이 견디기 힘든 군인은 어쩌면 자신의 본심은 누르고 사회문화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하는 걸지도 모른다 이 모든 숭고한 노력은 온전함에서 벗어난 행위인 것이다 나는 사회문화적 기준을 충족시키려는 노력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아마 당신은 진정으로 옳고 선하다고 믿는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하며 살고 있을 것이다 자신의 본성을 거슬릴 일을 하려면 굉장한 자기훈련이 필요하다 나는 이런 노력들을 조금 더 비난하거나 폄하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말하고 싶다 우리는 사회문화적 관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거슬러야 할 때 그 일을 끔찍하게 싫어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길 바란다 계속 질주하기를 원하는 만큼 노력하며 살길 바란다 다만 딱 한 가지 온전한 삶을 위해 바꿔야 할 단 한 가지만 인정하라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려고 하는 행동이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이런 마음의 가슴이 누군가가를 택하시기 위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